이제 샤메이플 하단부에 자극부가 탁탁 털어집니다. 털어주게 되면 담백어루이가 올라오고 보충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서 보시면 많이 잡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30미터 정도 갔다가 돌아온 걸 보면 거의 저희가 시원했을 때 담백어루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한 밭도 한 10만마리 이상 잡힌 것 같습니다.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cm 간격으로 이렇게 10단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뭔가마다 하우스 높이가 다 다릅니다.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